자 23번 배우와 인물의 정체성 혼란 Confusion of identity between actor and character 내가 배우 속에 자기 배역 속에 인물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죠 Despite 전치사고 뒤에 Excellent training까지 뛰어난 훈련에도 불구하고 훈련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은 Inevitably, Inevitably 피할 수 없으니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Be several 그러면 감정적인 본능적인 뜻이요 본능적인 삶을 Of their character의 Even if 비록 뭐뭐하지만 양보의 부사절 비록 이것이 for brief 짧은 순간이지만 During 공연 동안 특히 영국 배우들 감정에 충실하면 이상량이 되죠 맞죠 Self perception 자기에 대한 인식이란 것은 Altered 변화되어 During the course 과정인데 performance 공연 과정 동안 그리고 심지어 more so 더 그렇다고 해석하지 말고 더 변화된다고 가죠 더 변화되는데 During long performance season 오랫동안 똑같은 걸 공연하다 보면 그 사람은 비슷하게 되겠죠 For many actors 많은 배우들에게 배우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더 큰 empathy 공감 감정이입이란 뜻이죠 그리고 사회적은 cognition 인지인데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동기화된다 그 다음 위치는 전체 사실로 잡아요 이러한 사실은 동기화된다는 배우가 아마도 intensify 강화시킨다 핑카츄롱 내게 좋죠 정체성의 boundary blurring 그래서 블러는 애매모어한 혹은 흐릿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경계선이 애매모어하게 되는 것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배역의 인물인지 실제 내가 배우인지 as well 또한 그래서 일단 끊을 수가 있구요 자 이 배우들은 tend to employ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dissociative 어소시에이트가 우리가 연관하다 dissociative는 분리적인 과정을 뭐로 분리하냐면 which increases 이러한 분리가 강화시키는데 잠재적인 캐릭터의 boundary blurring을 캐릭터 경계선의 애매모어함을 자 그래서 이때까지 뭐야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또한 들어갔죠 여기서도 또 끊을 수 있죠 자 또한 다른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경험하게 되는데 배우들은 뭐를 더 unreserved 해결되지 않은 mourning 하면 슬픔을 자 그러면 정체성 혼란 플러스 지금 슬픔까지 오는 거에요 for past trauma 과거의 trauma 혹은 loss 상실감의 상실의 경험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draw에서 이끌어온단 말이요 소재나 이런 것을 감정을 from this experience는 여기서는 나쁜 감정이었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게 저 mourning이니까 자 그러면 나쁜 감정들을 슬픔의 감정을 when portraying은 여기서 분사구조 day 생략이죠 왜냐하면 아까 주어가 actress였으니까 cg는 현재 they are 써도 되고요 혹은 when they portrait로 써도 분사구조 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portrait는 초상화가 묘사하다는 뜻으로 동사로 묘사하는데 캐릭터를 묘사하면서 adding to this tendency란 말은 아까고요 이 해결되지 않은 슬픔에 빠지는 경향에 덧붙여서 to merge with 결합되어지는데 to merge가 앞에 나온 tendency 수식하는 투부적사 형성법 창작작품에 합쳐지는 것에 덧붙여서 이거 외에도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audience 멤버들은 관객들이 또 하나 배우뿐만 아니라 또 하나 혼동하는데 캐릭터의 성격을 with에서 confuse a with b 배우의 personality 성격과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악역 한 번 잘못 맡으면 평생각하잖아 락인 찍기듯이 비슷한거죠 그래서 관객에게 아까 전에 audience 나왔어요 순서로 바꾸자면 마지막 얘기로 관객의 요인은 귀속요인이에요 이 오류는 아마도 증가시키는데 distress 괴로움을 배우에게 자 그 다음 including 두려움을 포함해서 어떤 두려움이냐면 또 보호가 설명하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들의 성격의 정체성이 not stable 안정적이지 않다는 또라이야 또라이 봤지 저거 미친 삐삐야 이런거 자 그래서 배우와 인물의 정체성의 혼란 confusion of identity between actor and character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